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품도시 푸른의왕의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요. 깜짝이야. 우리 의왕의 마스코트 까비입니다. 까비. 근데 느티는 어디 갔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 아니요. 작은 느티는 바빠도 왔잖아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작은 느티와 큰 까비와 함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500만 원 한도원에 기부하면 새해 공제 혜택과 더불어 담애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기부를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여러분 저처럼 의왕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나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 가명으로 기부는 안 된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는 16.5% 새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요.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사용되고 청소년보호, 육성, 기타, 주민복리, 문화예술, 보건 증진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여기 하나 더. 기부금의 30% 한도원에 의해서 담애품을 증정하는데요. 그 담애품이... 담애품이 뭐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벌꿀, 표고버섯, 차류세트, 화장품세트를 드립니다. 의왕에 기부하는 만큼 의왕 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내 고향 의왕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까비 뭐 할 얘기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자 그럼 인사드리자.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